만남 벌써 잠깐만요 아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나는 오늘도 인사하기 실패! 니가 자꾸 손을 드니까 그래! 한국에선 목을 숙여서 인사해야지! 이렇게! 아니면 연예인처럼 손을 모아! 손을 모아서 인사하는 거야! 오늘은 손 흔들기 전에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럼 아예 헤이로 인사해봐! 요즘 이거 유행이던데! 응, 아냐아냐아냐? 잘 봐봐! 아예 전통적으로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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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ou make me smile! 1차 집중 미션을 잘 수행해주신 장신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And now we're on the way to the second mission! 참여 방법은 앞서 진행된 1차 미션과 동일합니다! So please receive the mission card that's placed here and there! Put it in the submission box after you finish the mission! 우리 스치더라도 Let's just greet first! Even though we don't know each other! 우리의 노력이 장신 가족 모두를 웃음 짓게 합니다! 다들 아시죠? You make me smile! You make me smile! We make PUTS smile! 안녕! Y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